안녕하세요. 닥토토마토입니다. 오늘은 ADHD 관련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ADHD와 운동치료법에 대한 관계에 대한 강의입니다. 실질적으로 집에서 ADHD 경향이 있는 아이들이 자연치료법으로 바로 채택이 되고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핵심적인 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ADHD를 이겨내는 자연치료법 즐겁고 활기찬 운동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라고 했어요. ADHD를 이겨내는 자연치료법 중에 원탁 가장 주의 좋은 방법은 즐겁고 활기찬 운동이다. 여러가지 자연치료법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중에 제일 좋은 건 저는 운동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한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데 이런 자연치료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할 뿐이에요. 충분히 자가치료가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ADHD 뇌도 살리고 집중력도 살리는 333 운동치료법 이렇게 하고 제가 부제를 달았는데 이게 뭐 333 운동치료법이라고 제가 이름은 그 네이밍을 했어요. 이건 그냥 그냥 운동 방법을 나열하면 좀 기억이 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333으로 명명을 해놓으면 기억에 좀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꼼수를 썼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이게 ADHD 진정한 자연치료법은 운동 하나다. 운동이 원탑이다. 이게 이런 설명이에요. 이게 자연치료법으로 운동이 ADHD에 도움이 된다는 건 대단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이 직관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면 애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기운 빠지면 좀 차분해진다. 어렸을 때부터 애가 산만하다. 성질많다. 폭력적이다. 그러면 운동을 많이 시켜버리면 애들이 좀 더 힘이 빠져서 덜하다. 이런 걸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죠. 이게 전통적인 육아에서 적용되고 계승되어 온 직관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이 부분을 명쾌하게 밝혀내는 연구는 굉장히 부족한데 이유는 저는 이게 하나라고 생각해요. 스폰서 부족. 이게 연구를 진행하려면 상당한 비용들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연구가 성공해서 데이터가 나온다 하여 이익을 볼 수 있는 제약회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볼 수 있는 단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연구는 그냥 소모용 연구이기 때문에 스폰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규모 있게 지속적으로 연구를 갖다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 연구가 굉장히 부족한 거죠. 직관적으로는 너무 타당한데 실질적 연구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덜 알려져 있는 거지 이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논문들을 한번 훑어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논문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일 재미난 게 의대에서 논문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제목은 이런 건데 국내 의대에서 중앙대 의대 정신과에서 만든 논문이에요. 최근 2000년대에 나온 논문인데 ADHD 아동의 운동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ADHD 아동한테 운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지 그동안에 나온 논문들을 종합해서 분석한 논문을 중앙대 의대 정신과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논문이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내용을 미리 준비했는데 서두에 이렇게 써주세요. 현재 ADHD 아동을 위한 치료는 약물요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금 이제 정신과에서 주는 ADHD 약이죠. 약물요법 매체 페리데이트 계통의 약이라는 거죠. 그러나 약물요법은 아동의 증상을 단기간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단기간이에요. 단기간. 효과가 초반에만 있지 장기간 가면 효과는 또 없어져 버려요. 단기간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두통, 현기증, 불면증, 발작, 성장발달 지연과 같은 부작용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엄청난 부작용들이죠. 이거 제가 한인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양방의 수아정신과 선생님들이 써놓은 얘기예요. 이로 인해 최근 국내 다수의 연구들이 ADHD 아동의 약물요법을 대체 병행할 수 있는 중재방안으로 운동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래서 연구 목적을 얘기한 거죠. 약물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되게 뚜렷하고 약물 자체가 효과가 매우 단기적이기 때문에 단기간 효과에 비해서도 부작용은 상당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약물을 기피하는 경향이 되게 뚜렷한 거죠. 그래서 이 약물치료, 맥칠페니데이트의 효과하고 비슷하지만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대체 요법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운동요법을 연구했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쭉 한 결과가 요거입니다. 요야 운동은 뇌의 카테콜라민 시스템의 수용성을 증진시키고 부주의력, 기억력 충동, 광행행동 같은 ADHD 핵심 증세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ADHD의 핵심 증세를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운동은 뇌의 카테콜라민, 도파민 같은 거예요. 집중력을 개선시켜 내는 신경전달문지를 늘려낸다는 거예요. 늘려내서 집중력과 과잉을 개선시키고 과잉행동을 개선시켜야 될 수 있는 것이 입증된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게 대조집단 비교시 32%의 효과가 증비되어 있다. 상당한 효과죠. 이걸 지금 운동을 한 집단하고 하지 않은 집단하고 주의집중력 정도하고 충동성 조절 이런 걸 평가해보니까 대략 30%를 상위하는 증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인지기능에서는 이 논문에서 인지기능 비축과서를 얘기하는데 이게 되게 재미있어요.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아이에서도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 운동이 주의집중력이나 충동성은 머리가 좋은 아이든 머리가 나쁜 아이든 다 동일하게 효과를 내는데 인지력은 인지력은 지능적인 영역이죠. 인지력은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 할 때는 반응이 굉장히 효과적인데 지능이 높은 애들은 이미 좋아서인지 별 반응이 없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ADHD 경향이 있는 아이들한테 무조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학습효과를 올릴 때도 운동은 대단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 논문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아이가 학업 능력도 떨어지면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산만하다. 이걸 뭘 해야 되나? 막 애를 공부시키고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돌리고 상담 치료 받으러 다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거는 운동 치료인 거예요. 이게 이제 국내 논문이 여기에 접근 이용해서 제가 요약을 해봤고요. 구글 학술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운동 치료 효과와 관계된 논문들이 또 상당히 나아요. 물론 개수나 양은 좀 적지만 그래도 2000년대 10년 전으로 해서 상당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만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ADHD 아동에게 있어서 운동이 갖고 있는 효과하고 매체 편의 데이트 효과하고 그러니까 ADHD 약을 썼을 때하고 운동을 했을 때하고 효과를 비교해 보는 이런 논문이 2010년대 해외 논문이 있더라고요. 이게 매체 편의 데이트 사용 그룹에 비해서 작업 속도에서 아주 유의미한 결과를 유지했다. 즉 운동을 한 아이들이 ADHD 약을 먹은 아이들하고 운동을 한 직후에는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함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이 된 효과가 지속성이 떨어져요. 하고 나서 직후에 상당한 높이는 인지력이나 충동성 조절력력 이런 것들을 유지하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떨어지는 거죠. 이게 한계예요. 이걸 한계는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뒤에서 얘기할 텐데 운동을 굉장히 생활화하고 지속적으로 하면 이 문제는 극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논문을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보면 ABHD 약을 쓰는 거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효과를 일정 시간 내에는 낸다. 집중력도 개선시키고 충동성도 개선시킨다. 심지어는 지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한테서는 학습 능력도 높여낼 수 있다. 이게 운동효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계는 뭐냐 이걸 지속적으로 했을 때에 지속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더 별도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운동이 ADHD에 효과를 내는지 한 대가지 이유로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릴게요. 앞에서 나왔는데 카테콜라민 체계 활성화 무슨 얘기하면 도파민이나 노로에피네프린이 활성화가 안 됐을 때 아이가 집중력을 상실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병원에 가면 주는 ADHD 약이 이 도파민이나 노로에피미를 낫다가 그 수용성을 증대시켜서 활성화시켜 내는 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운동이 거의 비슷한 신경전달물질의 활성화 효과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했을 때 나는 효과와 매치페니데이트라는 ADHD 약을 먹었을 때 효과가 거의 유사한 효과를 내는 거예요. 뇌의 신경전달물질의 변화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뇌의 현류개선을 통한 인지발달의 정상화를 갖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ADHD를 갖다 쭉 연구를 갖다 한 최근 동향은 계속 MRI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랬더니 뇌의 전두엽이나 기저엽에 성장지연 현상이 나타나더라. 뇌의 피질이 얇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전두엽이나 기저엽뿐만 아니라 계속 여러 군데가 다 계속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것은 손에 대해서도 저성장이 확인이 된다는 거죠. ADHD가 있는 아이들은 뇌의 피질 자체가 성장을 하는데 2년에서 3년 정도의 지연 현상들이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키가 늦게 자라는 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얘가 5학년인데 키가 3학년 애들만 해요. 이러면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ADHD도 똑같은 거예요. 뇌의 키가 5학년짜리 아이가 2학년이나 3학년짜리 아이에 뇌의 볼륨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키가 안 자라듯이 뇌가 덜 자라고 있는 상태거든요. 뇌가 덜 자라고 위축되어 있는 이 상태인데 이걸 개선시키는 방법은 뇌혈류장애를 개선시켜 내는 거예요. 뇌혈류장애를 개선시키는 거는 결국 운동이 최고입니다. 운동이 최고예요. 운동을 통해서 치매나 이런 것들을 방지한데도 운동이 가장 강력한 치료 측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성장 속도를 늘려내는 거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알러지나 아토피 개선 효과 이거는 앞서서 제가 ADHD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적을 했어요. 알러지 질환이 있거나 그 다음에 아토피 질환이 있으면 이곳 자체가 ADHD하고 공존되어 있는 질환인데 인과관계도 의심된다. 무슨 얘기냐면 알러지나 아토피를 치료하면 아이들이 ADHD도 좋아지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거죠. 그런데 운동은요. 알러지성 질환이나 아토피 개선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알러지 비염으로 코가 막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애들 땀을 내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코에 부종이 빠지고 알러지에 대한 당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알러지 비염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지속적으로 땀을 내는 운동을 해라 라고 저는 권유를 해요. 즉 땀을 내는 운동을 하면 알러지 비염들이 개선이 되고요. 그에 있어서 유발되는 ADHD 경향도 개선이 되기 마련입니다. 운동 자체가 알러지 뿐만 아니라 ADHD 개선으로 연결되는 거죠. 아토피도 마찬가지예요. 피부가 건조한 아이들 운동을 해서 땀 갖자 지속적으로 내면 피부의 보습 기능 자체가 개선이 되고 소양감, 가리염증도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알러지 아토피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는 게 운동의 효과 중에 또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정감각의 과민성을 해소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각 추후 경향이 강해서 감각 해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ADHD 아이들이 산만한 경향을 보이는 건 뭐냐면 감각 추후 경향이 강한 거예요. 되게 센스티브한 거라고요. 소리가 작은 소리만 변화가 있어도 글로 이렇게 금방 반응을 하고 시각적으로 다루는 것이 습 날라가기만 한데 금방 금방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주변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감각적으로 센스티브한 반응들을 계속 하는 아이들이 바로 ADHD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감각적인 추후 경향을 완화시켜주는 게 필요해요. 완화시켜주는 것. 그거의 가장 강력한 방법은 전정감각. 전정감각이라는 건 몸의 평형을 유지해 나가는 감각이죠. 그래서 신체 움직임이 많아지면 전정감각에 자극이 가게 되는데요. 이 전정감각을 해소시켜주는 게 전정감각이 다른 감각이 센스티브한 것들을 조절하고 연결하는 어떤 기준감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정감각의 해소가 되게 기본이 됩니다. 무슨 의미가 아이를 벙벙벙벙 뛰게 운동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전정감각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시각적 추후도 줄어요. 촉각적인 추후도 줄고 청각적 추후도 줍니다. 그래서 이 전정감각의 과민성을 해소시키는 효과를 운동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차분해져 가게 돼 있다고. 차분하게 이런 게 종합을 해서 운동은 아동들의 ADHD 증세를 완화시키고 조금 더 차분한 아이, 조금 더 집중력이 있는 아이, 조금 더 학습 능력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운동이 다양한 효과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두뇌 발달, 집중력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데요.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을 갖다가 핵심 몇 개만 지적을 해드릴게요. 제가 ADHD를 이기는 333 운동법이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몇 가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 3일 이상은 해라. 그 다음에 주 3시간 이상은 해라. 그 다음에 3가지는 꼭 만족해야 된다. 땀은 흘려야 되고 즐거움을 유지해야 되고 숨이 찬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여기에서 3가지를 만족하는 운동 형식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 할 때 이 3가지가 만족되는 운동이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333 운동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주 3일 이상 해야 된다는 건 앞서서 얘기했지만 운동 직후에 도파민 분비가 가장 활성화되고 집중력이 향상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운동을 계속해서 이 도파민 유지치를 끌어올려주는 게 필요하죠. 매일 하루에 1시간씩 할 수 있다? 제일 좋아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유지를 해라. 그래서 제가 주 3일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운동을 그러면 10분, 10분, 10분 잘라서 하면 효과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30분 이상은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땀을 내야 돼요. 아까 땀을 냈을 때 알러지나 아토피에 대한 반응이 나오거든요. 땀이 났을 정도의 운동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땀을 내는 게 중요한 거는 그 땀을 낼 수도 있을 정도의 운동 강도가 됐을 때 숨이 차면서 심폐 기능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심폐 기능들이 활성화된 상태가 돼야 운동을 멈추더라도 이후에 지속적인 운동 효과를 갖다가 지속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땀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심폐 기능이 활성화 정도가 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일정 시간 이상의 운동이 돼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 했을 때 30분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므로 이게 주어 토탈 했을 때 한 3시간 이상은 운동을 해줘야 그래야 아이들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뭐냐면 집중력이라는 게 하기 싫은 것들을 갖다가 운동을 하면 감각적 해소가 되지 않아요. 굉장히 즐겁고 자기가 활기차게 운동을 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 격렬한 운동에 있어서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땀이 나야 되고 즐거우면서 숨이 차야 되죠. 앞에 이 세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돼요. 설렁설렁 걷는 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땀 나는 거. 땀은 난다 해도 하기 싫은 운동을 막 억지로게 하면 이게 이게 즐거움이 없으면 이게 또 되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집중력 개선에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을 땀을 내게 하면서 숨이 차도록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애들은 가만히 냅두면 이걸 합니다. 애들은 가만히 냅두면 저 어렸을 때 기억을 하면 점심시간만 되면 애들이 막 밥 잠깐 먹고 뛰어나가서 운동장에서 축구를 갔다가 점심시간 내내 헐떡거리고 들어와서 또 공수업을 하거든요. 이게 아주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아이들의 삶의 과정일 거예요. 현대사회에 들어서 ADHD가 증가되고 있는 것들은 어찌 보면 여러 가지 경쟁적인 요구 아래서 운동이 제한되며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ADHD 뇌를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ADHD라고 하면 단순하게 집중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 집중력이 부족해 학습 습관이 잘못 들었어 성격이 너무 활발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의 뇌상태 ADHD 경향이 있는 아이라면 그 아이의 뇌상태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의 뇌상태를 요약해 볼게요. 아이의 뇌상태는 성장지연이 있는 겁니다. 뇌의 피질 자체가 키가 한 2-3년 정도의 성장지연이 있는 거죠. 5학년 짜리 아이의 뇌 볼륨이 2-3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학년 정도 아니면 1학년이나 유치원생 정도의 뇌 볼륨 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성장지연이 있는데 뇌 성장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뇌의 혈류량의 증가가 절실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는 알러지나 아토피 유발 물질에서 약간 중독되어 있을 경향이 있어요. 피부에 나나 코에 안 나타나는데 뇌에는 그것이 반응을 하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배 독시키고 땀 배출하는 게 절실하죠. 그 다음에 집중력 향상이나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유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운동으로 개선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잠을 갔다가 수면이 불량한 상태가 지속이 된다는 것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밤에는 깊은 잠을 못 자고 낮에는 수면에서 각성 상태를 유지 못하는 비몽사몽하는 상태로 집중력 유지가 안 된다. 이게 ADHD 경향이 있는 아이들의 뇌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산만한 거고 그래서 아이는 집중력을 유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아이는 책을 보고 있지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양방약 매치펜이데이트를 갖다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3번 즉 집중력 향상과 신경전달 물질을 갖다 분비를 갖다 해주는 도움을 만들어내요. 하지만 먹는 그 자체가 또 유독성 물질을 갖다가 유입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알러지 아토피 유발 물질에 중독을 시키는 거고 이 약의 부작용 자체가 또한 수면 부족을 갖다 만듭니다. 2번 3번은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게 양방약 매치펜이데이트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잠깐만 효과했고 이후에 효과가 지속적으로 없는 겁니다. 반방치료제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진정제로 애들이 방방 뜨고 막 산만하니까 진정제를 주로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걸로는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이걸 진정시키는 걸로는 효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애들이 배독수면 즉 유독성 물질을 빼주고 깊은 자물 수 있게 하는 거죠. 배독수면요법을 하면서 하는 뇌면역 영양요법으로 치료를 해야만 치료가 가능해요. 그래서 사냥을 쓰면 이 네 가지가 거의 개선이 됩니다. 개선이 돼요. 네 가지 방면이 모두 효과를 되죠. 그런데 환자분들이 현재 경영은 약을 정말로 싫었기 때문에 자연치료할 수 있다면 자연치료를 하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저도 adhd 경영이 경증인 사람한테 약을 무조건 써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운동은 ina 를 받기는 가장 경제적이며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하다 하다 안되면 안 되면 한약의 도움을 받도록 하시고요. 일단은 아이가 경증이라면 엄마 부모님이 같이 아이와 함께 땀을 흘리는 즐거운 운동을 같이 꼭 해주시길 강력하게 강력하게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냥 아이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왜 이렇게 산만하니 느끼면서 혼내면서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아이하고 즐거운 어떤 운동도구를 같이 선택하셔서 땀을 흘리는 운동을 시작할 때 아이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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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